체크 무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버버리 의류 브랜드. 2019년 가을겨울 컬렉션에 올가미가 달린 자살 패션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제품을 수거해 삭제 조치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런던 패션위크 쇼 2019 가을겨울 컬렉션에 목에 올가미가 달린 후드티를 선보였습니다. 이 옷을 입은 모델 리즈 케네디에게 자살 패션으로 온라인상의 반발이 발생하자 버버리는 이 제품을 수거해 삭제 조치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편 버버리 최고 경영자에 따르면 가을겨울 2019년 컬렉션에 등장한 디자인은 해양 테마에서 영감을 표현하려는 것이었지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제품이어서 깊은 사과를 드리고 또한 쇼에 출연한 모델 리즈 케네디 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 옷을 제작한 디자이너는 쇼의 작품들 중 하나로 인해 야기된 논란에 매우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양 테마에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지만 자신이 무감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누군가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